연속 촬영 모드 메뉴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연속 촬영 모드를 사용하면 매직아이 콤보로 사진을 촬영할 때 한 번에 한 장의 사진이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는 기능입니다. 기본적으로 끄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속 3장, 연속 5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원하시는 연속 촬영 모드로 선택하신 뒤 반드시 기기의 OK 버튼이나 리모컨의 OK 버튼을 누르셔야 적용됩니다.